추미애 장관이 응답했다.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추미애 장관님 검사 사표받으라 국민청원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라고 하면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 검사 사표받으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동의가 40만명을 넘었죠. 지금 관련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여러분들이 참 청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장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청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청원을 100만명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입원하냐면 추미애 장관대 평검사의 싸움이 돼요. 그쵸?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추미애 장관대 평검사들의 댓글 싸움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윤석열이 숨는 거예요. 윤석열이 보이지가 않아. 그쵸? 근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분명히 밝혔어요.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총장이 훼손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얘기한 거 딱딱 맞아 떨어졌죠. 그쵸? 우리가 추미애 장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는 지금 감찰 대상이에요. 윤석열은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부가 공동으로 옵티머스 사건부터 해갖고 윤석열 처가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윤석열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는 쏙 빠지고 검사 대 추미애 싸움이 되면 어떠냐? 추미애 장관이 모든 검사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오늘도 분명하게 밝히죠. 일부 특수부 출신의 검사 그리고 일부 정치검사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셨죠. 그쵸? 보셨죠? 일부 특수부 많은 일선 검사들과 같이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굉장한 주장을 해드렸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뭐라 그랬냐? 정치지향적 특수부 검사들과 대다수 일선 검사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분명히 글을 썼어요. 대다수 일선 검사들을 분리해서 봐야 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한 일선 검사들이 개혁의 주체로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정치지이라는 검사들이 지금 댓글을 쓰고 같이 비판을 하고 있지 묵묵히 일선 검사들은 지금 검찰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개혁 검찰들과 정치 검찰들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이 정도까지 나오고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검찰 사표를 받으라는 것은 개혁을 원하는 일선 검사들도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은정 검사, 진해원 검사, 그렇죠? 서지영 검사 엄청나게 많잖아요. 당연히 추미애 장관은 일선 검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어서 결코 정치질을 하고 정치 노름을 했던 윤석열 사단 누구에게 줄을 쓰면 출세하고 누구에게 밑보임은 좌천되고 그런 기존에 사실상 검찰의 인사를 누가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에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검찰이 왜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과 윤석열 패거리들이 왜 지랄해요? 여태까지 묵시적으로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휘둘렀다가 비검찰 출신의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들어오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검찰총장의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를 할 수밖에 인사를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윤석열 총장은 불만이 쌓여갔고 추미애 장관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의 검찰 인사권을 단행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던 검사들을 중용시키고 정치질하던 특수부 검사들 일부를 전부 원대에 복귀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인사권을 월권이죠.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인사권의 의견을 제수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없죠. 그렇죠? 검찰은요 스스로가 정의의 수호자라고 하면서요 법 자체를 검찰이 지키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법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검찰총장 니콜 법무부 장관은 자기 선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인사 어떻게 되지? 그럼 선배님 이렇게 검찰들을 인사를 해주십시오. 어 그래 싸인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강조한 게 있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죠? 검찰 독립이라는 말을 썼죠.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검찰은 독립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독립이라는 말은 사법부에다가 쓰는 거예요. 왜 그런데 조중동과 모든 어떤 수구세력들이 검찰 독립이라는 말을 쓰냐? 사법부와 검찰을 독립시한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와 검찰을 독립시했기 때문에 검찰 독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정부의 외청으로서 검찰은 공무원이고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독립을 해요?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70년간 견제받지 않는 썩어빠진 권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 어디 가서 검찰 독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검찰이 여태까지 직접 수사를 하고 직접 기소를 하고 여러분들 검찰이 직접 수사 위주 수사기관이 아닌 진정한 진짜 검찰은 어때요? 오히려 경찰이 수사한 거 그래서 우리가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경찰이 오히려 과잉 수사를 하지 않았나 경찰은 수사기관이죠. 그렇죠? 경찰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수사기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해야 되냐면요.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법률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법률가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과 본인들의 권리를 경찰이 훼손했나 감시하고 국민 편에 서야 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땠어요? 검찰은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오히려 인권 침해를 누가 했어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고 검찰 자체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검찰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고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거예요. 인권을 가장 침해한 것은 검찰은 사실상 인권을 지키라고 잘못된 수사를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수사기관을 바로 잡으라고 검사에게 사실상 많은 권한을 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본인들은 인권으로 옹호는커녕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간첩 조작을 해서 여태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형장에 이슬로 보낸 게 검찰 아닙니까? 나쁜 놈들이죠. 검사는 여러분들 기소하기 전에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사실상 검찰이 가장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은 검찰이 인권을 말살시킨 거란 말이에요. 검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한명숙 총리, 조국 장관, 정경순 교수 교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 현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영 특검, 이명박이가 구속됐는데도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변호사질하고 있고 왜 검찰은 지난 과오에 대해서 왜 속죄하고 단죄받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은요 몇 년 지난 사실 공소권이 살아있는 그렇죠?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요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사실상 기소가 되면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파고 재수사가 들어갑니다. 검찰이 여태까지 본인들이 잘못해도 여러분들 왜 정호영 특검이 왜 아무 수사를 받지 않아요? 검찰이 아무리 고소고발해봐야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하기 때문에 그 특검을 고소고발해봤자 수사를 안해요. 안 그래요? 검찰은 왜 자기네들의 오류나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됐냐 오만해서 그래요. 검찰은 늘 옳다.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았다. 여태까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도 승승장구했죠. 검찰이 뿌려주는 기사 쓰고 단독이라는 표현으로 왜 언론은 검찰을 옹호할까?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언론이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개혁이 되어버리면 자기네들의 그 막강한 언론 플러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의 조화가 하나가 깨지니까 대한민국의 조중동은 검찰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대한민국에서요. 잘못을 해고 죄를 받지 벌을 받지 않는 자들이 검찰 유일합니다.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구속이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해서 죄를 묻지 않는 게 바로 검찰이에요. 왜? 진해가 기소하니까. 진해가 기소하니까. 진해가 사건도 덮으니까. 그리고 취미회 장관 제가 취재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취미회 장관이 되게 힘든 시기죠. 취미회 장관이 힘든 시기인데 취미회 장관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빚이 있던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그립고 죄스러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본인이 끝까지 이루겠다. 그 얘기를 했대요. 전 깜짝 놀랐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조했을 때 삼보일배로 반성을 하고 그것도 본인 마음에 부채의식 짐이 돼서 취미회 장관이 한숨을 쉬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역구에 나갔으면 무난히 육선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조국이 당하는 걸 보면서 그 누구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다들 고사할 때 취미회 장관이 내가 하겠다. 검찰개혁 그 검찰에 의해서 결국은 타살당하신 정치적 타살을 당하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검찰개혁하겠다. 진짜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취재해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쓰러질지언정 검찰개혁은 완성해서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가겠다. 그 얘기를 했대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이거 무슨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그러나 싶었어요. 저분이 무슨 딴 딴 꿍꿍이가 있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을 부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고 뭐지? 그랬어요. 진짜 뭐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자리에서 5선까지 하다가 그거 놓기 쉽지 않거든요. 국회의원들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지역구를 신인인 고민정한테 지역구를 양보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처절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으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선뜻 선택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거를 선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해버릴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 사죄하는 뜻에서라도 마음 깊이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추미애 장관님 다시 보게 됐습니다. 끝까지 국민이 뒤에서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추미애는 검찰개혁 하나만 해도 대권후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 지금 이재명 이낙연 양강체제지만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출범시키고 내년 1월에 검찰 또다시 인사로 싹을 잘라버리고 검찰개혁 완수 하나만 해도 추미애 장관은 대권후보예요. 진짜 추미애 장관이 아들 문제로 30만건의 기사폭탄을 맞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세게 검찰과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진짜 오선의 관록도 보였고 추미애 장관이 진짜 저는 검찰개혁 하나만 해도 진짜 우리 민주주의장에서 박수 쳐줄거에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거기에다가 공수처 설치 저항하는 검사들 사표 다 받아버리고 진짜 과거에 조국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더 검찰개혁 이라는 토크컷 소속에서 얘기했듯이 국민의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 대단한게 이 실시간으로 이 청원을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아 내 뒤에는 촛불 국민이 있구나. 아니라 다를까 40만 명이 돌파하는 시점에 검사 사표받으라 국민청원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얼마나 보고 계셨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얼마나 계속 리셋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조국 장관님 지켜냈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조국 장관님 지금 지켜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없었으면 조국 장관님은요 저렇게 자신감 있게 지금 조국 장관님은 검찰개혁을 넘어서 언론개혁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론개혁의 선봉장은 지금 누가 말해도 조국 장관이에요.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조국 장관이 이렇게 자신감 없기 전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할 때 검찰이 저렇게 대해놓고 덤빌 때 지금같이 싸웠다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점잖으시고 인격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지만 검찰이 아무리 양아치 짓을 해도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당했어요. 그런 모든 모습을 보던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감찰권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감찰권 발동하고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지금 그러니까 검찰들은 미치겠는 거죠. 안 그래요? 여태까지 검찰들은 이런 법무부 장관을 맞아본 적이 없죠. 적당히 저항하고 적당히 공격하고 적당히 언론과 합세해갖고 까면 스스로 옷 벗고 나가고 그런 법무부 장관만 보다가 아무리 공격하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뭐라 그러면 감찰지휘권 발동하고 야 이거 뭐지? 저런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만큼 검찰이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법무부 장관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거야. 아 이번 인사?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은 안 그러겠지? 더 심해! 더 제대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야 이번 왜 그러지? 이번에 설마 우리 총장님을 우리 총장님을 설마 감찰하겠어요? 법무부 장관 바로 감찰지휘 그리고 지휘권 발동 지금 검찰 전체가 즉 검찰 전체가 아니라 정치검찰질 하던 놈들 윤석열 옆에서 따까리짓 하던 놈들은 전부 모든 덮었던 사건에 다 개입돼 있죠? 여러분들이 봐도 윤석열이 덮었던 사건에 윤석열 사단들 다 덮어있잖아요? 옵티머스 누가 덮었어요? 서울중앙지검 때 윤석열이 덮은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검사들 다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을 다시 들추자고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급해갖고 어때요? 감찰받는 중에도 야 큰일났다 동훈아 동훈아 내가 내일모레 진천을 갈게 네가 애들 좀 모아갖고 우리는 법무부 장관의 구하가 아닙니다 좀 네가 좀 동료하고 우리가 좀 으쌰으쌰 해갖고 지금 좀 어? 어? 우리가 좀 싸워라도 봐야지 이 질환하는 거야 그래갖고 오늘은 한동훈 만나고 어제는 이복현 만나고 제가 그럴 따예요? 응? 윤석열은 지금 자숙하고 자성할 때예요 감찰 결과가 발표되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초와 장모 사건에 윤석열이 개입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개입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검찰은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윤석열 총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감찰부에서 윤석열 기소하면요 기소당한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이 기소당했는데 무슨 검찰총장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하여튼 최회장관 이 싸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 최장관님 제 방송 보시면 촛불 국민 천만의 조국이 추장관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 절대 지치지 말라 그 얘기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검찰들 일부 정치검사들과 특수부 똘마니들 내 얘기 잘 들어 너희들 그렇게 국민들 월급 받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댓글 놀이할 때 이 새끼들아 어? 너네가 일배야? 무슨 검사들이 앉아가지고 댓글 놀이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일을 해 일을 수사를 해 이 새끼야 수사가 아니라 어? 검사들을 해야지 이 새끼들아 왜 앉아가지고 댓글 놀이를 하고 앉아있어 일배야? 어?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완우다 야 그거 우리가 썼던거야 우리가 조국이다 어디서 촛불집회로 나와서 구경을 했니? 어? 무슨 검사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완우다 우리가 쪽팔리지도 않아? 검사들 댓글 놀이 안 부끄럽냐? 부끄러워 죽겠어 오늘은 몇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중동 그거 중계하고 앉아있어요 어? 야 국민들이 범죄자 잡으라고 범죄자 잡아서 기소하라고 월급 주는거야 사무실에 차 앉아가지고 무슨 댓글로 안 부끄러워? 어? 어서 본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완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진짜 쪽팔리지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어? 아휴 진짜 그런거만 보이지? 성난 국민들 하루에 10만명씩 총원 올라가는 거나 그런거나 보고 반성을 해 어? 여러분들 안그랬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청원이 40만이 돌파하고 50만이 돌파하고 있는데 검사들은 그 누구도 자성의 목소리를 2프로스에 올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검사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응? 정말 이거는 우리 검사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사표를 해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이 올라왔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가하게 댓글 달 때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 이런 글 하나 올라오지 않는 게 검찰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인간들은요 앞으로 발전성이 없는 놈들입니다 무슨 글 해놓고 정의의 수호자가 된다고 세상을 귀닫고 귀닫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검찰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원죄가 많은 자들이 어떻게 남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검사들 검사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모든 검사들이 아니라 특수부 윤석열 똘만이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 니들 200명 250명 때문에 2300명 전체가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이렇게 검찰개혁에 당연히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검찰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검사들과 검찰개혁을 나서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묵묵히라는 일선 검사들은 개혁의 주체로 결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반대하는 애들 옷 벗을 하는 거야 그렇죠 반대하는 애들 옷 벗고 나가 그러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검찰 같이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뚝심은 이제 시작이다 왜 추미애 장관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으니까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추미애 장관 끝까지 응원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수백만 수천만이 촛불의 힘으로 우리가 공수처를 밀어붙었듯이 끝까지 검찰개혁은 국민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청원이 바로 국민의 검찰개혁의 염원이니까 작년에 촛불 든 만큼 이번에 검찰개혁 그리고 검사들 사표받으라는 이 청원의 힘으로 국민들은 아직도 목마르다 검찰개혁에 반드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네 다 다 연봉 미국과 의식으로 일정한 흠인